김치 에리 형 말대로 김치 하고 왔어요 무프리카에 김치가 퍼집니다 이제 어? 김치 좋다 아 미량이 형 안녕하세요 어 좀 좀 느리다 일단 초반에 좀 기다릴게요 약간 느리니까 오케이 아 가로쓰지네 역시 역시 아 가비 오케이 아 나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슨 내가 답답하다 아 아 쓰리에 맞네 그렇지 파이킹 아 안 움직여 그렇지 아 와아 아아 아아 속았다 속았어 이거는 좋지 않았다 좋지 뻔했다 뻔했 3그랫형은 바빠가지고 못오는거 같애요. 따로 연락을 해봐야 아마 3그랫 개인사정으로 지금 상황에서 철권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말해서 기대해주시는건 알겠지만 어려울건데 이따 아아 나도 스티브랑 무릎스티브랑 해봐서 아는데 와 진짜 답답한게 차원이 달라 약간 이기적이야 나는 안되는데 무릎이 오면 다 맞아 이기때문에 세이야 약간 꺼려지기도 하죠 이거 때문에 세이야 약간 꺼려지기도 하죠 와아 잘한다 와아 이걸? 와아 와아 백댓시로 가닥댐까지 각 잘봤다 근데 조금 아직 느려요 느껴져요 조금 그냥 써보는 중인거 같애 니가 2피니까 오늘은 비가와서 태풍구니까 시선이 느린거 같은데 어 이거 두판 이기면 백만원줍니까 ㅋㅋㅋㅋㅋ 그 있잖아요 무릎을 이겨라 해가지고 그사는 이벤트 몇창 생길래 진짜? 단판이면 솔직히 가능하시고 아 그거는 안되네 단판이면 가능하시고 안녕하세요 주리너스님 백만원이면 그것도 탁에 뛰어갈거 같은데 네 옆에 에린이 있어요 어 움직임 아 좋았어 이 양손이 의외로 핵을 따라가가지고 진짜 좋아 한번씩 터쳐도 부담없이 쓸 수 있어 아 있으면 안돼 제 목소리 들리는 성산아니에요? 아 심지어 옆에 화면에서 없습니다 저는 방송팀은 항상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없으면 안겨서 아 지금 되게 잘하고있어요 아 지금 되게 잘하고있어요 아 저쩔한 하이킥 제가 이제 하고 기다릴거란 말이죠 아 바로 쓸거야 와 안기다리죠? ㅋㅋㅋㅋㅋ 계속 큐쿡 조심해야돼요 계속해서 깔고있거든요 화면에 안보여요 50분으로 캠 이번 캠 틀어드릴게요 에레형 여기 앞에있어요 원투 먼저 나왔네 아 김치선수 알테이 김치 김치 아 김치선수 맞았어요 김치선수 김치선수 리트님 안녕하세요 아 방금 얘기하던데 100만원 근데 네 그 이벤트 한다고 하더라구요 갈까 생활중이에요 아케이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거 공지 뜬거를 못봐가지고 낙세사람 아아 아아 아프리카에서 첫판이 컸다 아 이긴거였는데 아 그 레드가 원래 안들어갔는데 웬어포드 다음에는 긴장해서 그런지 써버렸어요 큰일 낙다 근데 참치 근데 이정도면은 그렇게 답답한게 아니에요 참치가 생각보다 들어가는 편이라가지고 에지 김치지 참치 참치 김치 둘 다 치고 끝나니까 괜찮은데 참치김치 참치김치 맛있지 울산같은 쓰레기 닉네임보다 김치 얼마나좋아 애국신 불탄발리네 옷도 빨갈리도 가자 북내산 고춧가루 결론님 안녕하세요 그냥 귀여워 어우 심리로 가는 울산김치 아님 그냥 김치 제 생각에는 그냥 둘다 비슷한거 같아요 스티프도 퀵쿡이랑 기원권이라는게 있고 카지미도 웬어퍼랑 하이킥이라는게 있어서 둘다 할만한거 같아요 둘다 할만한거 같아요 이 정도 레벨에서는 캐릭터 상상은 의미없잖아 약간의 차이가 있긴하지만 그런건 피지컬로 극복하는것들이라서 극복이 충분히 가능한단계라고 오후단계단계라고 아 지우네 기원권 시작심리에서 말리면 또 넘어가는게 또 있어요 조심해야해요 잘하면 안나오나 안나올걸 어 뭐야 실수 무릎님 근데 태가 두개있잖아 네 아마 브라이언 하나 더 있으신걸로 알아요 근데 아까 무릎님 방송 봤는데 태가라면 10점이 싸던데요 아 아 컴은 깔끔하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태가 점수는 잘 모르는데 뭐 아까 무릎님 방송에서 누가 15점 막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뒤에는 10점이라던데 10점? 잘 잘하면 뭐 뜰수도 있겠고 아 10점이면 총나지 그래를 플러스 9 아 그러면 그러면 뜰수도 있겠어요 근데 브라이언을 꺼내셔야 가능한데 오늘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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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이겨서 지금 이거 이겨도 군맨자 안돼 아 3대 떡 태가분도 잘 가고 있어요 이제 좀 아 아직 근데 다운로드 안 된 상태라서 그래요 아 저기 있으면 기형권이 기가 막히게 나와서 조심해야죠 지금 빨리 밟아놔야지 조심하려구요 아직 초반이라서 잘 몰라요 뭐 지금 지금 이 이 흐름으로 가져가면 손 떨리는 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흥 손 떨리는 거 아 손 겁나 떨리네 과연 패치당하냐 아니면 극복을 하냐 오늘 피지컬은 1핸대 한국이다 아 아 아 참치도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움직임도 괜찮고 스쿠어는 위에 떠있습니다. 아 침대 채.. 침대 채권 안 됐어. 그죠. 패치를 할 것인가 당할 것인가. 그것도 약간 볼만한 그런거죠. 아 아깝다. 카운터가 가기였는데. 시간 봐야 돼.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원투 원투 나온 줄 아는데. 와 한 번 더 썼어. 이게 진짜 스티브가 무서운 점이죠. 혹시나가 이러면 안되네. 혹시나가 나오면 안되네. 혹시나가 역시납니다. 시간과 예산을 좀 더 쓰셨다며. 지금 벽각 약간 봐야되요. 아 근데 물었네요. 진짜 발꽃이 안쓰신다. 시계행차인데 앉아졌어. 글쎄요. 대회픽은 다 그사람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거라서. 아 노린거구나. 한 번씩 저런것도 까는거. 그냥 끝났다. 12, 12이요. 아니야 13이요. 12이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꺼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팔로우 형이 쓰시는건데. 벽콤 때려놓고. 저거를 미리 깔아두면은. 13에서 12로 바뀐대요. 진짜? 옛날부터 쓰는거래요. 비하할때부턴가. 아 진짜. 아잇. 미치겠네. 근데 이렇게 쉽게. 조금만 더 독하게 할게요. 조금만 더 독하게. 이러면 안돼. 이렇게 넘어가면. 약간. 데스가 빨리 끝나대요. 그래서 지금. 참치가. 멘탈 잘잡고 해야돼. 지금. 다운로드 중이신거 같아요. 얘는. 물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중인거. 정호. 민간쪽님 안녕하세요. 아. 설릴까봐 사는데. 어. 원투. 그렇죠. 철거 보는 맛도. 이게. 진짜. 재밌죠. 그래서. 좀더. 개인적인 욕심이면. 좀더. 큰 방송. 이런데서 보고싶고. 그런게. 약간. 욕심이 나죠. 히터님 응원 감사합니다 아 하이킥 아 벽홍 좋다 아 잘했다 그래서 한 템플 쉬었으면 넘어갔을 것 같다 올림픽 정보에 넘으면 군면제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히터님 에이 맞아요 혹시나 있는데 절대 깔면 안되겠네 얘가 설실때 되서 무릎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죠 작품씨 이건 맞아 히터님 십자인데 이런거 와 이걸? 아 심리 고호텍 했다 와 방금 심리 손흥민이었다 멋있었다 멋있었다 제가 솔직히 찍기 쓰고 싶었는데 뒤로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이런거 허치거든요 잘했어 잘했어 잘 몰라야되는데 근데 이제 다음은 없다는거지 그게 진짜 다음은 없어 필살패턴 아니에요 한 번 쓰면 응 맞아 필살패턴은 끝났어요 이제 이번엔 진짜 잘됐는데 다음을 또 봐야되요 하스스톤 따지면 하스스톤 따지면 8성짜리 카드 하나 했는지 하나 떼 놓고 이미 뜨나가는거 무덤으로 들어갔다 마법카드로 다시 꺼내지 않는 이상 apt sin zd li 된 or w 아이 Mary 로 손이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되는데 딱 노렸다는데 안걸리는거 없이 지금 각은 참치가 더 좋아요 콤보 때리기 아우 위험했다 신비 잘 봐야돼 아 좋아요 허랑이 시계형을 조금 쳐두는게 좋죠 왜냐면 퀵쿡이 시계형에 약간 털래요 쭉 땡기는 쭉 땡기는 시계형에 한번 피해지는데 그 사이에 재빠르게 넣어줘야 되는 그런게 또 있어서 데스여서 할 수 있는지 아아 세이한데 잘 깔았어 한방싸움 과연 면허퍼 면허퍼 안돼 너무 지켜보면 안돼 어 잘했어 안돼 어 잘했어 오 뭐야 이거 갈꺼쳐 아 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네 저리 가세요 앉아주세요 아 지금 봤어요 이거 아 이거밖에 없는데 그 한 대를 때리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끌리는거 심리가 미쳤는데 그니까요 진짜 숨막혀요 이 파크 까는것도 생각보다 진짜 좋은거 같애 아 생각보다 진짜 좋은거 같애 아 빨리 눌러야되네 타이밍으로 아 지금 여의상 심리가 안걸리려고 물음이 계속 앉아계시는데 한번 조절해야 되요 안갈려고 한다는것도 있는데 물음이 실수 오오 아 아 횡 승강등올라인인데 다 끊겼어요 두번 아 빨리 빨리 오퍽 가기 가기 아쉬웠다 응 다 기본기로 벽에서 다 밀려나와 그게 이 천상계의 싸움의 매력이죠 아 방금 킥으로 좀 위험했다 무서웠다 와 조회 벽 벽 은 안가고 와 이것이 막네 피지컬 와 지금 각 잘되어야 돼요 여기서 밀려면 약간 힘들어 와 잘 와 아 좋았다 50% 흘렸으면 끝났다 이거 진짜 갈발부다 아 나도 나 이걸로 봐야되겠다 화면은 아 여기 옆에 있잖아 응? 옆에 있잖아 아 이거보다 이거보다가 하니까 힘들어갖고 헷갈려 여기 보다가 어 여기 왜 해드리지 어 똥까루 형 안녕하세요 다운로드 되지 않게 다운로드 되지 않게 뭔가 계속 하나 이상하게 해줘야되요 똑같지말고 아까 파크가 약간 그런 효과에요 중간에 흐름 딱 깨줘야되요 다운로드하기 전에 파크라스 파크라스 파크 딱 노려줘야되요 대박이다 160명 실화냐 오케이 만능 만능 아 이케엘님 요즘에 월급하기 힘듭니까 바쁩니까 아 하이킥 좋아 저 콤보 넣으면 이기죠 금세 또 따라가 버릴 뿐이니까 긴장하면 안돼 아 커킹인데 긴장이 아니고 방심하면 안돼 여기서 참치가 해야될건 점수 주고받을 생각하면 안돼요 안받어 난 노리고싶어 앱 청강생 노리고 펭킥 그래서 벽심리 는 드라곤이 아 모신킥 잘패었다 아 펭 예상하고 쓴건데 그게 피해지네 별풍 터져 부럽다 저희는 뭐 안터져요 안터져 조터지고 있잖아 흐헤헤헤헤헤 우리는 별풍 대신에 불군이 조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짤다 아 약간 침착해서 해야하네 모르겠네요 해외에는 해외 서버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의사단 유저들이 좀 많은 걸 봤어요 와 이거 진짜 도렀네 그냥 연습한거에요 이거 쑥쑥, 멀리서 쑥쑥하면은 호포버스인데 성사별님 안녕하세요 아 놀랬는데 아 이거 텐트라다 맞았죠 오늘은 홀쌈 아닙니다 김치입니다 김치님이라고 그러는데 닉네임 바꿨죠 김치 아니에요 아 살았어요 아 뭐 안글렀어 어차어 오 아아아아아아아아 설레받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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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했는데 김치가 김치했는데 아 설레받지마 오늘은 타이킥 겁나 잘못해요 그니까요 닉값했는데 진짜 아까워 영광인줄 알아요 바로 두개만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세림치지 지금 벌써 벌써 다 깎았어 고투 잠깐 침착해져야돼 여기서 벽심리 잘 빠져나가고 어 그러고 도는데 닉바꾸니까은 존나 강해졌는데 역시 한국인은 김치입니다 역시 한국인의 매운맛을 타이밍 두번 꼬았다 와 잘했어요 닉바꾸니까은 정추도 상관 해외갈때도 김치 위나즈하이 역시 무시해선 안돼요 김치 많이 먹으세요 오늘 아침에 미역국에다가 김치 먹고 왔어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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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과연 과연 진짜 9점이네 진짜 9점이네 응 이게 6점이었거든 시작한다는 예 저도 그렇게 넣었어요 이게 연승 포인트도 있어서 이거 졌다가 이겨도 안 쓸 수도 있어 아 잘했다 아! 과학스템 출장이요 지금 지금 KTX 타고 오고 있을 수도 있는데 과연 괜찮아 여긴 미지의 존재들이야 박이랑 통해 지금 아 나왔다 반응 진짜 좋아요 과연 배에서 빠져나와야돼 지금 가로만 하다 좀 내리고 아하 이런거 내주고 다음판 생각해야돼 아니요 그 참치는 그 예전에 뮤즈님이랑 데스 한번 하셨어요 그 구라TV 거기서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중단이 벌써 뜨는거에요 와 흐흐흐 흐흐흐 유오즈 꿀고잉아 새지다니 군대 가야겠다 흐흐흐흐흐 네 9점에서 10점인거 같아요 지금 이거는 내 생각인데 그 이거 지고 다시 이겼는데 승단이 뜨면 그냥 9점인거고 아니라면 그냥 이겼다 와 이겼다 이겼다 흐흐흐흐흐흐흐흐 Ca. 연승 포인트라서 이긴걸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전에 2점이라고 하셨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지금 이게 맞은 10점에 승단이 맞게 영광인 줄 알아 홀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3점 3점 먹었으니까 시작할때 플러스 6이었고 3점 먹었으니까 과연 어 지금 흐름 좋아요 과연 피콕 조심 피콕 귀연껀 조심 약간 뭐 하나에 반응해줘야돼 아 되게 좋고 그렇지 파크타임이 길었다 여기서 트택이 나왔네